성시경 씨와 일반인의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컬트레이너 오경찬입니다. 수강생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쌤, 왜 성시경은 노래 부를 때 입을 안 벌려요? 근데도 고음이 너무 잘 나요. 어, 맞습니다. 얼마 전에 성시경 씨가 딩고에서 본인의 곡들을 많이 불러주셨는데 보면서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사기다. 음색도 사기고 발성 조절, 호흡 조절도 사기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세히 보시면은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영상 한번 보고 오세요. 정말 공부가 많이 되는 영상입니다. 고음으로 올라가는데 입을 안 벌려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입이 벌어져야 고음이 잘 난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 그거는 100% 맞진 않아요. 가창자의 의도와 표현의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정답이 없는 거예요. 자, 바로 말씀드릴게요. 성시경 씨와 일반인의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호기의 방향 조절. 두 번째, 호기와 흡기의 조절. 자, 두 번째인 호기와 흡기의 조절은 다른 영상에서 다룰게요. 자, 우리 몸이 호흡을 뱉을 수 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입과 호. 노래할 때 고음이 안 나시는 분들, 고음이 크게만 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입으로 호흡이 많이 빠집니다. 즉, 구강 발성을 많이 쓰신다는 거고 고음에 대한 감각이 있으시거나 가수분들은 코와 입에서 동시에 같이 나옵니다. 일반인들과 다르게 입으로 호흡이 많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구강 발성, 비강 발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시경 씨가 노래하실 때 하악을 많이 벌리지 않는 상태에서 노래를 하시면서 광대를 들고 윗입술을 드는 행위는 호흡을 입으로가 아니라 하악! 영국의 위쪽 방향, 기강을 통해서 코 쪽으로 나올 수 있게 방향을 조절하는 겁니다. 소리가 다른 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하악! 와 하악! 가 다릅니다. 턱을 많이 벌리지 않으면 입으로 나갈 수 있는 확률도 줄어들겠죠. You really break my heart! 자, 이런 거 보시면 You really break my heart! 이런 게 아니라 표정을 찡그리고 있으면서 광대는 들고 있고 하악!은 벌리지 않고 미소만 띄고 있어요. 미소천사라서 그런가? 이 하악!을 거의 벌리지 않고 위쪽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You really break my heart!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다음 것도 볼까요? 자식 내고 화를 내도 나의 미소만 보면 바보 같은 날 하악!이 벌어지는 정도가 이 두 개를 넘지 않습니다. 하나 반 정도만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위쪽 소리를 많이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쉬겠지만 후회와 그리움만으로는 쉬겠지만 이런 식으로 겠지만 제가 방금 한 거는 구강으로 호흡이 쏟아져 나온 거고요. 쏟아져 나왔지만 넓은 느낌을 줄 수 있는 흉성 비율이 많은 소리입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충격받은 거는 미소천사 부르실 때 컨트롤이 정말 엄청나시더라고요. 이 미소천사를 부르실 때 사실 제일 깜짝 놀랐어요. 자, 어쨌든 이런 성시경 씨의 노래 부르는 모습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입도 잘 안 벌리고 볼륨도 그렇게 넓고 큰 편이 아닌 것 같잖아요. 이런 모습만 따라하다 보면 정작 성시경 씨가 몸 안에서 조절하고 있는 부분들을 간과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마치 백조가 우아하게 호수에서 떠다니지만 수면 밑으로는 발을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호기를 불어주는 것은 유지하되 그 부러지는 호기의 방향을 연극의 아래쪽이 아닌 연극의 위쪽으로 코로 호흡이 같이 나올 수 있게 유도해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따라해보는 겁니다. 입으로 나오는 호흡과 코와 같이 나오는 호흡을 구분해서 연습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손을 대보는 거예요. 입으로만 부는 거 하 특징은 발음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온다. 앞으로 나온다. 코로 같이 부는 거는 하 하 하 발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손등에 호흡이 느껴지지 않으면 입으로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발음도 바꿔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안 되는 발음 생길 거예요. 이 연습이 되고 나면 하 가 아니라 하 코랑 같이 뱉는 거죠. 호흡이 입으로만 나온다면 연극에는 올라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비강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의 문을 막은 거예요. 근데 호흡이 코와 같이 나오고 있다면 연극에 어느 정도 내려온 상태에서 부강으로 가는 길과 비강으로 가는 길을 동시에 만들어준 겁니다. 하 와 하 이걸 구분할 수 있으면 소리로도 하 하 하 하 하 같은 음정인데 볼륨의 차이가 생겼어요. 호흡의 방향이 달라지니까 소리의 질감도 달라진 겁니다. 저는 이거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위치가 바뀌었다. 발음이 분명하고 분명하지 않다. 호흡이 코와 같이 나온다. 입으로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입보다 코에서 나오는 호흡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호흡도 소리도 먹먹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나가는 통로가 좁아졌잖아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걸 연습하시는데 소리의 느낌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지거나 시끄러워진다면 잘못 연습하고 계신 겁니다. 호흡이 비강으로 조절되지 않고 입으로 쏟아지면서 의도와 다르게 깨진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흡의 방향을 입이 아니라 코로만 보내줘도 그냥 믹스보이스 나옵니다. 하아아아 하아아아 물론 호기, 흡기 조절도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지만 원리는 그렇습니다. 제발 믹스보이스 환상 갖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은 음정에서 호흡의 위치 조절하는 것만 해보세요. 이 연습만 제대로 해도 기본 두세 키는 올라가고요. 이 옥타브 솔란은 진짜 편하게 부를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은 진짜 존댔다고 진짜 해주세요. 그리고 노래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도움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이나 음역대가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저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컬 트레이너 모깅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